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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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랍! 안녕하십니까 247 Chilling 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한 10분 전에 올라온 아주 따끈한 뮤직비디오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태국의 수많은 힙합 래퍼들이 참여한 단체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곡 제목은 이게 좀 발음이 어렵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문 락 낙 랩이라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 해석을 해보니까 맨트라 러브랩 맨트라 러브랩이라는 뜻이더라구요. 맨트라라는 말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찌했든 소리나는 대로 읽으니까 문 락 낙 랩이라고 읽더라구요. 일단은 이 단체곡에 참여한 아티스트들부터 한번 살펴보죠. 이번 주에 정규 앨범으로 돌아오는 제가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래퍼가 있습니다. 픽스드가 있구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두 명이 또 등장을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래퍼입니다. 쿤 오씨 라는 래퍼가 있고 나멘트라는 래퍼가 있고 더 래퍼 타이 출신의 굉장히 어린 래퍼죠. 지금 16살 정도 되었다고 들었어요. 확실한 거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이 친구가 참여를 했고 제가 이번 주 후반에 리액션 영상을 올릴 래퍼입니다. 되게 랩이 괜찮아서 제가 리액션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고 있던 래퍼였는데 참여진에 있네요. 마지막으로 요즘 태국에서 최고의 대세 래퍼인 영움이 있습니다. 프로듀싱은 리액션을 제가 예전에도 진행을 했던 니노가 또 프로듀싱을 했습니다. 이 니노라는 프로듀서가 굉장히 스타 프로듀서인가봐요 태국에서 네 그래서 픽스드 쿤 오씨 나멘트 다이아몬드 밴비지 영움이 함께한 문 락락랩 뮤직비디오 리액션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거라서 한번 흥미진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픽스드입니다 헐스원은 이 친구가 쿤 오씨인가봐요. 후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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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이 친구가 나멘트인가봐요.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래퍼가 되게 훅을 잘 짜는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뱀비지네요. 이 친구가 영웅입니다. 마지막 벌스네요. 구찌 웨이스트밭. 구찌 웨이스트밭. 구찌 웨이스트밭. 구찌 웨이스트밭. 구찌 웨이스트밭. 구찌 웨이스트밭이 너무 잘 넣었는데? 단체곡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태국 힙합에서 단체곡을 보니까 흥미롭고 재밌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비트도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신나는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다같이 이렇게 좀 턴업 돼가지고 널 수 있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 24x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3가지를 부탁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재미난 영상 들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이벤트 지금 슈프림으로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